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은 주로 시사 문제 두 가지 그리고 또 그 밖의 선거 문제를 네 가지 정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왜 이렇게 끝났는데 반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대한민국에서의 선거 조작 역사 혹은 근현대사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거론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바로 2024년도 총선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도 간간히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렇게 시청하셨다시피 역대 선거사상 가장 최악의 그런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의도적으로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에 투항한 항복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를 일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제도권 언론이나 제도권 정치인들이 뭐 다른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사실 사실이나 진실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주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제 오늘 이 자국민을 죽음으로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나 권력을 장악한 그런 정치권이 거의 미쳐버리게 되면 국민들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현재 선거 분정 문제를 모두 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시삼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성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아주 정확하게 프랑스 특파원으로 있는 조선일보의 정철환 기자가 굉장히 칼럼을 잘 썼네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많이 이렇게 담아낸 그런 칼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듯한 그런 시각으로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환 특파원이네요. 여러분들 제목 자체가 그냥 척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죽음에 내몬 하마스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변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국민들이 노예가 되든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 그게 정치하는 인간이고 권력을 탈취하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인 거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곧 한 달을 맞게 된다. 매일 취재 현장에서 이 전쟁을 목도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무고한 민간인 1300여 명이 잔인 무도하게 하마스의 테러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이것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최소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을 유발한 그런 세력은 하마스인 거죠. 테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서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정치 집단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국민의 이익과 전혀 관련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양측의 전쟁 행위와 이를 둘러싼 여론 선전정을 보고 있자면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집단의 정치적 명분과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혹은 조작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 정치 집단이 권력을 탈재한 다음에 국민의 이익과 전혀 관련 없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내몰거나 국민들을 초죽음 상태로 내몰 가능성을 바로 이번에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의 양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하마스가 전장이 된 가자 북부 주민들을 일부러 필란시키지 않고 인간 방패로 쓴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보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진짜 심각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죠. 일부 중동국가와 아랍권 매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하마스가 왜 민간인을 폭격이 쏟아지는 곳에 내버려두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미국과 유럽의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역시 국민을 도살장으로 몰아낸 하마스의 형태는 눈과 귀를 담는다.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프리파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게 자위를 이런 이름들 대무대가 시위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하마스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두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게 되면 하마스가 테러를 감행해서 1천여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 가지고 그리고 하마스가 여러분들 수시로 그런 미사일이나 그런 폭탄을 이스라엘 여러분들 중부지역을 향해 가지고 쏘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가자지역의 대청소 작업을 이스라엘 벌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두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가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라든지 암스테레담이라든지 전 세계 대도시에서 그냥 프리 팔레스타인만 외치는 거죠.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세상이 참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 인간이 참 어리석다.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은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세계인이 이 전쟁을 억압과 저항의 구두로 단순하게 파악하는 프레임의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저항권을 강조하니가 적지 않지만 왜 그 방법이 굳이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살륙이어야 되는지 왜 무고한 자국민을 전장에 방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하지 않는다. 지금 하마스의 형태는 북한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마스에게 국민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자 투쟁 도구이자 인지를 따릅니다. 이건 같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을 탈취한 사람들은 그냥 국민들이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악과 타협함으로써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악의 도구가 수단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도 여러분 주목하게 되지만 그 전쟁을 지켜보면서 지금 한반도의 절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악과 타협을 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마스가 악이지 않습니까. 타를 했으니까. 어쨌든 신문논조가 지금 정철한 파리특파원이 이름 제기하는 것처럼 억압과 저항의 이름들 그런 구도로 이스라엘은 억압하는 자 그리고 억압에 맞서 가지고 팔레스타인은 싸우는 자 이런 논평들이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한 번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고 자국민을 노예 상태에 여러분들 방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이란 것은 권력을 탈취해서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폭주와 질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에서 허물어져 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 허물어진 것을 바로 세워야 될 대통령과 여당이 그냥 그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협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계속해서 갖고 대통령과 여당이 악을 제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한 압력 을 행사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어디든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오니까 지금 정신 나간 인간들은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 그래도 조선일보 린든 구독자들은 반듯한 분이 많네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하마스 집단 등의 극렬 독재자에게 국민은 통치 를 위해 이용하는 벌레일 뿐입니다. 국민이 죽건 살건 절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233명이 찬성했고 한 명이 반대 했네요 . 먼저 민간인 대량 학살을 자행해 놓고 인질로 끌어가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이스라엘은 정당 방위에 해당합니다. 216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거죠 . 그러니까 이 구독자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란이 돕는다고 하더라도 전투에 능숙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한 것은 자폭행위에 가깝습니다. 테러 집단에 불과한 하마스가 정규 군인들인 백전노장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전쟁의 기초도 모르는 그런 경거망동입니다. 188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 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그다음에 정치권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전에 제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씨는 어디에 나오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국 씨의 출마를 두고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조국의 출선은 가능한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투표에 참여한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결과는 선거 사무를 주도하는 자들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표를 던지는 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국 씨가 서울대 어느 지역의 여러분들 나오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는 것이죠.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2024년 총선에서 이번에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그런 사전 투표 부풀리기가 7.49% 정도 행해지게 되면 서울에서 국민의 힘이 건질 수 있는 의석수는 8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7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조국 씨를 어디에 꼽아놓더라도 서울의 여러분들 어디에 꼽아놓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것이죠. 선거 결과를 그냥 다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권력의 핵심부하고 교류가 있을 법한 그런 조국 씨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절차와 별도로 그냥 정치적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 그런 회복을 도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현재 그것이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공개적으로 비법률적 명예회복 절차를 생각 중이다. 총선 출마에 운을 띄운 조국 이렇게 조추송이 총선에 나올 것이다. 그 내용을 김어준 씨 방송에 가서 조국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네요. 방송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어준 씨가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 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평이 그동안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조국 씨는 아마 지금 1심이 마치고 진역 2년을 선고받은 데 항소심 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조국 씨의 여러분들 그런 출마에 대한 편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혀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혹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혀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든 아마 이런 뉴스에 참 은찮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뭉개고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투성의 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제도가 지금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국 씨가 2024년 또 총선에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합격하는 것이 당상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사전투표율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7.5% 정도를 이렇게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구마다 적당히 배분해서 밀어주게 되면 더해 주게 되면은 서울특별시는 49개 지역구 가운데 세 자리를 국힘이 여러분 차지하게 되고 46석을 여러분들 더불당이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58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 한 석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인천광역시에는 한 석도 차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총선의 모든 판을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국힘당이 4석 정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시가 수도권 어디에 나오든지 간에 그냥 당선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당선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을 내고 그렇게 했지만 한 국가라는 것이 소위 배에 비유하게 되면 그 항로라는 것이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쭉 이렇게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여당조차도 브레이크를 여러분 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고 행정부라든지 정치권의 독주에 대해서 마땅히 여러분들 제어기능을 담당해야 될 헌법재판소나 대법관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국 씨가 나와 가지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그냥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8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선관위가 주권자를 대신해서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해 온 그런 것이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그런 확정적 사실에 대해서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이나 식자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침묵하기 때문에 그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식자층이 세상에 대해서 내놓는 논평이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비껴가야 되기 때문에 논평 그 자체가 엉망칭창인 그러니까 옳지 않은 그런 논평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아주 짧고 단아한 문장으로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력해 온 분이 대구광역시의 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인이기 때문에 정치판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속속들이 알 가능성이 낮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 논평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평의 이면에 실린 뜻을 잘 읽으면 현재 정치판에서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잡아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공병호 tv에서 좀 자주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의 그런 논평을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논평이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정치권의 동향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앞을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편의 논평을 2, 3일 동안에 내셨는데 이 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내가 지난 30여 년 정치를 하면서 당의 권력 구도가 수없이 바뀌어도 예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정치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반이 권력자에 있지 않고 국민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특별하게 무슨 개파에 속하지 않았던 그런 특색을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봤죠. 이게 참 중요한데 권력의 기반이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권력의 기반이 선관위가 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 선관위 눈치를 보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상도동계 이해창 총재 시절의 칠상시그룹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친이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친박계 그 숱한 계파들이 명멸해 갔고 그 계파를 등에 얻고 득시하던 세력들이 명멸해 갔지만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 친윤계라는 것이 정치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독주를 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설치는 소위 자칭 친윤계 그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초선 원회조차도 대통령을 등에 얻고 당내에서 호가호의하면서 그 행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결과 당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선후배가 없어지고 중진들조차 이들의 눈치나 보면서 무력해지는 당내의 무질서가 만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당은 중심 세력이 사라진 기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에 머물러서 친윤계다 이렇게 줄을 대고 있겠지만 윤 대통령은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보 잡들이 지도부를 이루어 아무 말 대잔치로 선배들을 군기 잡고 능멸하고 당내 통합보다는 한 줌도 안 되는 좀비 세력을 규합하느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모함이라도 해서 모욕하고 내치는 데만 주력하다가 지금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그 처방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들은 좀비 정치를 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의견이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은 현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문제는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관위의 심기를 여러분들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일체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좀 강직하고 이 정치적 논평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 정치적 논평을 읽다 보면 어디에서 여러분들 걸리게 되는가 하니까 홍 시장도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선관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뭡니까 터치를 하지 않는 논평을 한다는 겁니다. 국힘이 갖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그 처방이 나오는데 위기의 본질은 투표자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결정해온 지가 지금 7년째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선관위가 여름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소위 부정선거의 강도가 심함을 넘어서 극심한 수준으로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하 여건이 모두 다 그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의미를 윤석열과 국힘당의 투항 윤석열과 국힘당의 항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투항과 항복의 주체는 뭐냐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그냥 넘겨버리는데 협조한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윤석열의 투항이나 국힘당의 투항이라고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소심껏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전쟁에 필적할 만한 사건이고 6.25전쟁에 필적할 만큼 외부의 적의 침략과 내부의 적의 침략이 다 똑같은 일이고 모두가 헌정질서를 붕괴시키고 체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 윤 대통령과 국힘당의 침략자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포기해버린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뇌부가 국민들을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팔아먹은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정치적인 야심이 없고 정치적 부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홍준표 시장의 정치판을 읽는 그런 예리한 통찰력이 나옵니다. 홍 시장은 다 아는 겁니다.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대패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본인이 흉중의 여러분들을 담고 있는 생각을 아주 우회적으로 정치 논병에 씻지만 여러 차례 이런 견해를 피러간 겁니다. 그것이 총선에 패배하면 식물정부가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총선에 지면 식물정부가 되는데 가정문을 썼지만 그리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일종의 언유를 보게 되면 총선에 질 걸로 보는 겁니다. 누가 정치판의 30년 활동에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국힘당이 총선에 지면 식물정부가 되는데 그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총선에 진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 나는 2년 전 이런 혼란을 예견하고 난을 피해 하방했지만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엑소드스가 당내의 자칭 신륜부터 급속히 퍼질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 아무리 여러분들 화려한 말을 쓰고 외치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여러분들 언론들이 지화자를 외치더라도 제 눈에는 모래성의 성을 쌓는 것보다 더 허약한 여러분들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터 트럭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 위에 구축하라 이야기죠. 사람은 여러분들 몇십 년 직업 세계를 통해 가지고 저마다 가장 잘하는 강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강점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잘해온 일 그 위에다가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집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영업사원 1호가 될 수가 있습니까. 검사여름 생활 30년이라는 것은 봉급쟁이 생활이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 여러분 팔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걸 영업이름 사원으로 포장을 하면 어느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걸 알아먹겠습니까. 동네 치킨 하는 아저씨보다 훨씬 뭡니까. 영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이름 커리어는 뭡니까. 나쁜 놈을 때려잡는 여러분들 역할을 해온 겁니다. 공병호라는 사람은 글을 쓰고 강연을 통해 가지고 논평 같은 부분에 익숙하지 현실정치라는 부분에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하고 익숙한 분야를 중심으로 했을 리더십도 써 여러분들 구축하고 인생도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영업맨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원래 나쁜 놈을 때려잡는 그 역할.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아 가지고 없는 제도 만들었으면 감방 쳐넣었지 않습니까. 한동훈하고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뭘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방 쳐넣어서 탄핵시켰는데 핵핵한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걸 보고 표를 준 겁니다. 저 사람한테 많게 되면 선거 부정한 놈들은 다 잡아 때려 넣겠다 그렇게 믿어가 표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입을 다물고 영업하러 다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총선 지면 식물정부가 되는데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 여러분 홍준표 시장의 정치 논평을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글을 써왔기 때문에 이 양반이 화려한 글 이면에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지는 그 사람의 속내를 딱 보지 않습니까. 이 논평의 속내는 총선 지면 식물정부가 되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조금 있으면 나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엑소드스가 당내에 자칭 친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급속히 퍼질지도 모른다. 퍼질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회적으로 했지만 퍼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미 뭐죠. 레임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나쁜 놈을 때려잡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그걸로 레임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까지 한 4 5개월 뒤에 총선 결과 보고 한번 보자. 뭐 저는 그렇게 안 믿는 겁니다. 식물정부가 이미 되는 겁니다. 이제 말빨도 통하지 않고 말빨이 통하지 않으면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말팔이 통하지 않으면 판사들이 알아서 미래 근력을 위해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강이기 때문에 댓글들이 좀 가혹한 분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이 정도 정치 논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치 논평을 소개하고 홍준표 시장이 정치판을 어떻게 읽고 있냐 이 양반의 속내가 어떻냐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고급 정부를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총선에 지면 식물정부가 되는데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가 제가 해석하기에는 총선에 너희들이 다 질 것이고 그리고 식물정부가 될 것이다. 그럼 그때 살아남은 자들하고 도합해 가지고 새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틀 전에 조금 전에 논평이고 하루 전에 저는 21대 우리당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채권 채무도 없습니다. 그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후보 진영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 총선 이후에 바뀐 정치 지형 아래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걸 일각에서는 탈당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홍준표 씨가 탈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질은 잘 바뀌지가 않거든요. 홍준표라는 사람이 탈당을 해 가지고 이당 저당 옮겨다닐 그런 종류의 인간은 아닌 거죠. 아무리 홍준표를 여러분들 비판하는 사람이라도 우직함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촌놈이 갖고 있는 우직함이라는 것이. 그다음 이야기가 나오네요. 나는 야당을 30년간 지켜온 본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치료가 아니고 본류다. 본류가 제기를 이탈하면 그건 대홍수가 되지만 탄핵 와중에서도 당을 지키고 살린 내가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곧 정기의 빅병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2020년 총선에서 국힘당. 그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다시 재건 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저는 해석했지. 전혀 탈당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기본적으로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고 친륜계가 여러분들 몰락을 하게 되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뜻을 같이 해 가지고 다시 보수 재건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피력한 것으로 저는 여러분들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홍준표의 또 19시간 전입니다. 공천 물가리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17대 공천대는 보궐선거 출신 초선도 기준미다라고 보면 쳐낸 적이 있습니다. 핵심위원회가 할 일은 특정 인사 특정 지역 개량이 아닌 객관적인 퇴출기준을 만드는지 시급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공천을 하더라도 다 뒤집어볼 수 있는 것이 정치판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요한 씨가 잘 못 들어간 거죠. 이런 일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맡긴 사람은 얼굴마담 역할을 하기를 원할 것이고 얼굴마담을 이 사람들은 또 안 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뒤집고 별 짓이 다 벌어진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이런 공천 과정은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함하고 음해하고 뒤집고 별 짓 있지 않습니까 공천은 아무리 잘해도 국힘은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하고 저하고 아주 큰 관객의 차이는 현실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관위 문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현실 정치 따위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 문제를 그냥 다룬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현재의 정치 논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관위 문제를 여러분들 다루지 않은 논평이라는 것은 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공천을 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냥 국힘은 대패합니다. 왜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산 같은 부정선거를 다 입을 다물었 기 때문에 다음에는 최소한 보궐선거 수준 정도의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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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겁니다. 그거를 홍준표조차도 전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동화 칼럼이란 것이 제 눈엔 다 먼 거 아니까 그냥 뭐 가짜들의 뭡니까 대합창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그 대가를 모든 사람이 앞으로 다 지불하겠죠. 그러나 비교적 직설적인 표현을 아끼지 않는 홍준표 씨도 그냥 공천을 어떻게 하고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투표 결과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런 자유인과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 사이에 큰 간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일 속 타는 사람은 하태경 의원일 거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리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김상진 가수의 이정표 없는 글이 노랫말입니다. 하태경이 뜬금없이 과대의 망산으로 djp 연대에 운을 한 걸 보니 바른정당 시즌2로 가게 생겼습니다. 정치 참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결국은 이준석이 만드는 신당에 하태경이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씨가 내다보고 있는 거네요. 하태경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비교적 해운대구는 부여하신 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부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3선 위원까지 됐죠. 하태경 의원은 제가 좀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인데 선거 부정 문제에 여러분들 서로가 이견을 달리하면서 완전히 갈라섬 경우에 해당한 거죠. 이준석 씨하고 하태경은 개인적인 선호, 호호부로를 떠나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해악을 끼친 정치인 가운데 해당하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신당을 만들든 아니면 국힘당의 여러분들이 이준석 씨가 출마하든 간에 선거관리비원에는 이준석 씨를 많이 도와줘야 될 겁니다. 선관위 대변인의 여러분들 100배 1000배처럼 여러분들 선관위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은폐하는 데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 이준석과 하태경입니다. 아마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아마 선거 부정 은폐론자 이렇게 하면 하태경과 이준석을 떠올릴 겁니다. 아무튼 하태경 씨는 이번에 해운대교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선 나오겠죠. 그러나 하태경 씨 함께는 주홍글 씨가 달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조작값을 좀 더 듬뿍 넣어가지고 하태경이 여러분들 국회의원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선관위의 호위무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죠. 그게 인간의 도리인 겁니다. 선관위가 그냥 여러분들 입을 싹 닫고 조작값을 만드는데 그냥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게 되면 그건 사람 도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판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씨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하태경 씨하고 이준석 씨는 대한민국이 아예 선거 부정 때문에 망해버리면 모를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국가가 되면 그들이 젊은 날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바다가 알 수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 가지고 가장 선봉장에 서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음해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짓거리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하태경 씨가 국민의 힘이든 아니면 바른미래당 시즌2로 나오든지 간에 그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하태경 씨의 낙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겠죠. 선거 부정을 덮는 데 가장 혁적한 공헌을 한 자가 하태경과 이준석입니다. 그들은 양심을 속인 겁니다. 한 친구는 하버드들 대학과 한 친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으니까 선거 부정 문제의 실체를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양심을 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양심에 찔 길이는 없지 않습니까. 채널이 많이 탄압을 받아서 위축이 됐긴 했지만 그거야 다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큰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 부끄러운 인물이나 오명의 이름은 아닌 거죠. 어쨌든 저는 방송 내내 이 선거 부정 문제의 밝혀지거나 밝혀지지 않거나 간에 하태경 씨와 이준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이렇게 그리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기록을 남길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는 거죠. 어쨌든 홍준표 씨의 논평에 의하면 하태경이 탈당을 해 가지고 이준석과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파헤치는 모든 과정을 총집 대성한 것이 지난 6월 30일까지 총정리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 다섯 건은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파헤친 그런 책입니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고 특히 4.15 총선거 관련해서는 도덕놈들 사권이 아주 심층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한 4주 전부터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도 아주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표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진 상태지 않았습니까? 표를 만드는 거가. 그러니까 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한 이야기의 아주 선거 문제에 대해서 짧은 글을 또 긴 글을 자주 올리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호식 리버라는 그런 필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슬이 여당 혁신위원회 신윤부터 희생 보여라 이게 다 뭐 이렇게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응답하면 민심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두고 호식 리머님이 선관위 조작으로 여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찬배를 했습니다. 여당은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한참 난리 부르수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이런 상황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문사슬은 혁신위원회가 잘하면 민심이 달라질 것이라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나라 꼴입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는데 여당 사람들이나 대통령이 다 집단 체면에 걸리기라도 한 듯이 혁신위원회를 가동시키고 별짓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 잘한다 잘한다 외치는 게 조선일보 사슬인 겁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인 겁니다. 거짓이 여러분들 그야말로 강물처럼 흐르는 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호식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네요. 강서구청장 선거 득표 하곡 3동에서는 사전투표에 국힘당이 당일투표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큰 폭으로 더블당이 승리했다. 하곡 3동입니다. 하곡 4동에서는 또 이런 더블당이 당일투표에서는 패배했는데 사전투표는 큰 폭으로 승리했습니다. 하곡 6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에서는 국힘이 27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202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조작이 없으면 사박 5일 사이에 치러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득표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통계학자들의 주장이고 그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은 소수의 지역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란듯이 조작하는 선거관리비원회가 2024년 초 총선에서 더블어당 200석 이상을 몰아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더블어공상당은 4.15 부정선거 응급검지법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응급하는 자는 415만 원 벌금을 물리고 동시에 4년 15개월 진역형에 처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선거방송은 내년 4월 11일 총선까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병호tv는 내년 4월 정도까지 방송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일어난 조작까지 여러분들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방송을 아마 접겠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야 되면 다른 주제를 선택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이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아주 큰 폭으로 더블당이 승리한 겁니다. 이게 다 이런 뭡니까 더블당에게 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새로운 수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법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죠.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그걸 위변조 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49%를 부풀려서 3만 7천 표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에 심어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아까 화곡 3동이었죠. 화곡 3동을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여러분들 집어넣어 준 표가 화곡 3동에서 1,870표거든요. 그러니까 화곡 3동에서 김태우가 3,063표 진교훈이 2,537표 김태우가 약 500표 정도로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따블 숙과로 진교훈이 이겼거든요. 3,739표 진교훈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김태우 1,707표. 이게 여러분들이 따블 숙과로 어떻게 이겼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천 표 가운데 화곡 제3동에서 1,870표를 쑤셔 넣어 준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진교훈이 1,870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1,870표를 쑤셔 넣어 줘 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국민들에게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 거 아니까 화곡 제3동에서 진교훈 더블당 후보가 3,739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에 이 호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곡 4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곡 4동 관내 사전투표 화곡 4동은 당일 투표에서 진교훈이 1,669표 김태우가 1,811표 한 200표 정도 한 150표 정도로 김태우가 당일 투표에서 화곡 4동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화곡 4동 사전투표에서 따블스쿠아로 진교훈이 이긴 겁니다. 2,870표 김태우가 1,365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얻은 겁니다. 그럼 이 2,870표를 남조선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화곡 4동에서 진교훈이 얻은 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가 확보하는 3만 7천여 표 가운데서 몇 표를 여러분 끌어다가 진교훈이 한 게 더해 준 겁니까? 1,435표를 더해 준 겁니다. 진교훈이 화곡 4동에 썼던 진짜 사전투표 득표에서 1,435표에다가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1,435표를 더해 가지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870표가 됩니다. 이 2,870표를 가짜로 만든 다음에 남조선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이것이 진교훈이 화곡 4동에 썼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그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제야 전문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찾아낸 배결은 제야 전문가가 무슨 천재이기 때문에 찾아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규칙을 사용해가 여러분들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이동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호식님이 하곡 6동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6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동 한번 보시게 되면 6동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진교훈이 당일 투표에서 진교훈 2,720표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아마 2,990 몇 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2,991표네. 이게 2,991표입니다. 그러면 김태우가 2,991표를 얻고 진교훈이 2,720표니까 한 200표 차이로 이긴 거죠. 하곡 6동에서 김태우가.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 진교훈이 따블 숙과를 이겼거든요. 진교훈 3,838표 김태우 1,800표 따블 숙과 이상이네요. 그럼 이 3,338표를 남조선 선관위가 하곡 제6동에서 진교훈이 얻었다고 여러분들 발표했는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확보한 3만 7천 표 가운데 1,919표를 끌어와 가지고 이걸 더해 가지고 진짜 1,919표에다가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조작된 득표수로 합쳐 가지고 3만 3,838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방식을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종 사전투표 사기수법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압승을 한 겁니다. 이 푸른색이 바로 선관위가 쑤셔 넣은 표입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3만 7천 몇 표가 나옵니다. 이것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로 한산하게 되면 7.49%가 됩니다. 7.49%를 변조해 가지고 뻥튀기 해 가지고 3만 7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마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거관리비원회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는 남조선 선관위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뻥튀기 한 다음에 그 방법은 통합선거인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누구도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3만 7천 몇 표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화국 본동에 1,807표를 쑤셔 넣어주고 화국 1동에 2,562표를 쑤셔 넣어주고 화국 3당에 1,870표를 쏟아주고 화국 4동에 1,435표를 쏟아주고 화국 1동에 1,919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전산조작을 가지고. 평균적인 의미에서 보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사상 최고치의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여름 출범하고 1년 6개월 여름 채 안 됐을 때 여러분들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윤 대통령이 입을 담은 겁니다. 국힘당이 입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김기현이 선거 부정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런 해석을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과 여름 김기현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을 더블당 중심의 1당 지배체제에 여름 신음하도록 그렇게 낭떠러지로 밀어먹은 사건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노예가 되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 살 수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은 무슨 우리 편입니까 내가 누구 편입니까 감사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편이냐고요 나는 자유인이고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윤석열이 편이 돼야 됩니까 내가 왜 국민의힘 편이 돼야 되냐고요. 윤석열이 악과 손을 잡았는데 내가 이름도 악의 손을 잡은 사람에게 박수 주고 다녀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의 이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노예건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악과 손을 잡은 대통령에게 누가 이름들 지하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신들 좀 체리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죠 이렇게 좀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대통령이니까 다 고개 숙여야 되고 뭐죠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이든 대통령이 뭡니까 그냥 선거에 한 5년짜리 뭐죠 폼 잡으라고 준 자리지 그 자리에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누군가 비판해야 되지 제가 대통령을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맡으면 직책에 따른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의무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들이 뭐죠 선거 부정 세력의 압제에 시달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는데 그럼 내가 그런 대통령을 두고 지하자 좋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방송 시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압을 하는데 누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까 세상이 뒤집어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다 쑤셔 넣어줘서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인요한이 무슨 소리로 무슨 수를 가지고 이러면 이걸 이기겠습니까 김기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2020년 총선에서 이기겠습니까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이렇게 만드는 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김오기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나라는 당연히 비용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이 본인 똑똑하지 못하면 비용을 치루지 않습니까 내가 국민들한테 비용을 치루다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치루지 않도록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투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팔아먹은 거죠 뭐 부정선거 세력한테 난 눈 감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투항한 거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당이 압승한 것은 딴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의 투항 국힘의 투항이라고 보시면 착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복잡한 현실이 있는데 그냥 짧고 단양하게 뭡니까 핵심을 그냥 관통하는 그런 한 문장은 윤석열이 투항한 거다 이야기죠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그냥 포기해 버린 거다 국민들이 뭐죠 앞지에 시달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거다 성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오늘 VON 방송을 운영한 김미영 원장의 글을 이 호식님이 여러분들 올렸는데 한번 보시죠 조금 저하고 걔네가 좀 다른 문제는 그냥 지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200석을 입에 담는 것은 대담한 부정선거 구태타 예고입니다 2024년 총선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를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김미영 씨가 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200승이 닥성되면 적각 탄핵소추와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탄핵제도는 탄핵의결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정지를 명령합니다 1단계 구태타가 달성됩니다 또한 적각적 개헌 돌입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의 타락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준석과 하태균과 이연주를 버려야 됩니다 타락한 세대의 상징입니다 2016년 탄핵구태타가 재연될 사태 앞에서 윤석열과 김영삼과 MB 정치 세력의 무능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함이 없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내년 예산을 주목거리는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곧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YS, MB에 무능하고 타락하여 악에 점령된 이 세력을 적과 동일시하고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대한 시대에 대통령 감당할 사생관이 없습니까? 시나보로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내어주러 가련한 한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큰 줄기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전망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투항한 겁니다 투항 본인이 탄핵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힘이 갖고 있는 가장 에이스컵 여러분들 후보 가운데 하나인 동작의뢰 나경원조차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사전투표율 부풀기를 7.5% 정도 부풀리게 하면 나경원이 7886표 차이로 4.15 총선의 조작보다 훨씬 5771표 차이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여러분들 패배하는 겁니다 국힘은 자멸의 길로 가고 국민은 노예의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힘당의 당대표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침자에 가지만 두 사람이 적과 여러분 교전 싸우는 것을 다 중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노예 상태로 팔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김미영 여러분 원장이 그냥 한 이야기는 그냥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그런 감각이나 이런 부분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선거구에 쑤셔 넣으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나경원조차도 뭐죠 7886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만든 이런 분석 툴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이 분석 툴을 가지고 여기에 7.5%를 바꾸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 조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 나경원이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는 7.5%를 조작했을 때 총 득표수가 이수진이 6만 1,354표 나경원이 5만 3,468표로 패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렇게 바뀌고 이걸 변수를 바꾸게 되면 결과치가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서울 동작구의 나경원이 3% 정도부터 3%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나경원이 패배를 하는 겁니다 261표 차이로 패배하고 5%를 이러면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조작을 하게 되면 3,502표 차이로 패배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여러분들 조작규모인 사전투표율 7.5%를 부풀리게 하게 되면 7,553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선거 조작 세력들이 2%를 조작하게 되면 나경원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가 아니고 이게 나하고 2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359표 차이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값 3% 정도 조작하게 되면 서울시에 국민의힘 후보치고 살아남을 후보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9석 가운데 지역구를 3석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그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 가지고 발표하고 실제하고 이런 발표 차이의 차이만큼의 가짜 사전투표를 확보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지금 한참 여러분 신당 만든다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4.15 총선 이전에는 조작 안 했을 때는 2,083표 차이로 승리했고 35% 정도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이준석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쳤기 때문에 9,172표로 패배한 겁니다 그게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노원병에 출마한 이준석이 원래 2,083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그걸 9,172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2024년 총선의 7.5% 정도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게 되면 그러면 9,275표 차이로 이준석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역구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당 만들어 가지고 비례대표나 몇 석 얻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이 본인도 뭐 이거 보면 더 잘 알 겁니다 똑똑하니까 이준석은 죽었다 깨어나도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이상으로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다 패배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전투표를 2%만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블당 후보 함께 다 밀어주게 되면 이준석이 946표 차이로 패배하고 3% 부풀려가 밀어주면 2,461표로 패배하고 5% 부풀려가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를 밀어주면 5,494표 차이로 패배하고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여러분들을 조작해서 더블당 후보 함께 밀어주면 이준석이 9,275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지역구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국힘당의 공천을 받더라도 지금 국힘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게 되지만 서울에서 여러분들 서초갑 강남갑 송파갑 이 정도 빼고는 여러분들 전체 다 패배입니다 서초갑 강남갑 이런 거 빼고 세 자리 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누구도 선관위 여러분들 싫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노예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조선민족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노예로 원래 살았는데 노예를 해방시켜주니까 한 70년 유지하 또 노예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더블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를 합쳐 더블당이 단독 의석으로 탄핵 개헌을 다할 수 있는 214석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5% 조작하도록 단독으로 203석 3% 조작하더라도 친야시력하고 힘을 합치게 되면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는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는 겁니다 2023 총선 이후에 왜? 본인이 침묵했기 때문에 본인이 악과 타협해가지고 부정선거 세력의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악의 도구이자 수단이 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들으면 좀 뼈아프겠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그런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타협을 해가지고 악의 도구가 되기로 자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뭐 한 200석 이름 가지면 탄핵 안 하겠습니까 탄핵하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뭐 몇 년 동안 더 윤석열의 이런 대통령 놀이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보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대통령이 침묵한 것은 본인 한께도 어마어마한 자충수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씻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런 앞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보다도 선거 부정에 대한 원성과 그다음에 분노가 윤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윤 대통령은 그냥 본인이 깔아문게면 사람들이 그냥 수면 밑으로 내려갈 거라 생각하겠지만 윤 대통령 자신이 천의 여러분들 권위라든지 카리스마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분노의 화살이 그 소위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에게 항하지만 선관위와 그다음에 더블당이 항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성과 이게 훨씬 더 커져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아갈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까 강수보궐선거의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무지막지하고 뻔뻔하고 대담한 침묵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항상 이번에 이런 선거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셨던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조작값을 발견해 가지고 그야말로 선관위의 선거 조작 세력들의 간담을 써느라 했던 분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선관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낸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선거사기 세력들이 이렇게 중요한 신종선거사기수법을 2024년 총선에 여러분들 공개하지 않고 미리 공개한 것이 엄청난 실책인데 그 미리 공개하게 만든 큰 요인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까지 7번 사용됐던 상대방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독질해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플러스 처리하는 이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독질하는 방식 조작값 방식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아마 이번에 이런 신종사기수법인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작업을 도입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 누군가 아닐까 제야 전문가가 기여를 한 겁니다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선관위의 선거사기 세력들이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내버린 겁니다 그래 그게 여러분 세상에 다 공개가 되고 도독놈들 시리즈를 통해서 1권 2권 3권 4권 5권에 다 까발리진 겁니다 부담을 많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선거사기 세력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나타나지는 않지만 공병호 tv나 이런 걸 다 모니터링하면서 본인들이 이런 사용하는 사기수법들이 어떤 식으로 발굴되고 발견되는 걸 계속 여러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번에 파격적으로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사전투표특표수 조작 방법을 이번에 여러분 도입해 가지고 시운전을 한 것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의 사전투표특표수를 도독질하는 방식을 넘어가지고 아예 선관위의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누구도 볼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전투표일과 본인들이 뻥튀기해서 발표한 것처럼 가짜 사전투표일 사이의 격차만큼의 유령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한 표도 땅에 때리지 않고 전부 뭡니까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와 그 다음에 거소투표에 쑤셔 넣어주는 전산적으로 쑤셔 넣어주는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 수법은 한 표도 여러분들 한 표도 여러분들 국민의 힘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승리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여러분들 비장의 무기를 본게임인 2024년도 4월 11일 총선 이전인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냥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했다 왜냐하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고 2024년도 4월 11일 총선까지는 공병호 tv에서 계속 부정성을 파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6개월 동안 사전투표일 부풀리하고 가짜 사전투표사를 전부 다 더블당 후방에 더해주는 것을 대국민에게 계속 개몽 교육시킬 건데 그런 미친 짓을 그런 바보천치 짓을 왜 했냐 이야기죠 내가 더블당 여러분들의 소위 선거기획단장이나 아니면 선거 여러분들 사기 세력들의 보스 정도가 되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어차피 국민들은 저항 못할 거고 윤 대통령 입 다물어 줄 거니까 이번 선거까지는 뭐죠 사전투표특표 조작방법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4월 11일 본게임이 그냥 그대로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압승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국민들이 다 입을 딱 다물 거 아닙니까 쫙 여러분 깔아앉을 것이고 윤석열이 탄핵시키고 여러분 그다음에 뭡니까 자기 대통령 하나 씌운 다음에 그죠 좌파 연구직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바보천치 짓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표 격차가 발생한 역대 부정선거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여러분들 참사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입을 딱 다물지 않습니까 미리 저는 결론을 내렸지만 있죠 저 양반이 그냥 국민을 팔아먹은 거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 투항을 한 거다 선거 사기 세력에 항복한 거다 지가 살자고 지 마누라 하고 이러면 지가 살자고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다 니는 대통령이 아니다 니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감되기 함께 사기꾼이라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사기꾼이라는 용어도 뭡니까 너무 고품격입니다 더 이상 무슨 단어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이아 전문가 외에 여러분들 한 분이 엑셀 작업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거 문제를 도움 주신 분이 제이아에 계신 k분인데 그분이 오늘 새벽에 선거 데이터를 그동안 많이 이렇게 다루어 왔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아 kc가 선거 사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무책임자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 박사님 제가 산관위의 부정선거 조작자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면 제가 조작자고 조작 세력의 입장이라면 저는 사전선거 당일선거 현행대로 실시하고 조작 관련 워낙 여러분들 태클이 많이 들어오고 드러났기 때문에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에 상관없이 엑셀 프로그램으로 당선 발표 테이블만 섬세하고 미시하게 조작하여 방송 송출용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그냥 발표해 버리겠습니다 선거 소송은 몇 년 걸릴 것이고 윤 대통령은 바로 탄핵에 진입할 것이고 현재 어느 누구도 선관이 조작을 막을 세력이 없고 나라가 상당한 수준으로 예 그냥 예 그냥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시하고 섬세한 조작은 사전투표일에 상관없이 전국의 329개의 투표소 득표수 데이터를 사전빼기 당일투표일에 상관없이 여당 후보에 따라 조작하고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면 개별 선거구를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당일투표일에 상관없이 200석이든 250석이든 발표만 하면 발표 이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아니까 그냥 선거라는 것이 요식행위가 됐고 선거라는 것이 엑셀 작업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면 숫자 노름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그냥 투표장을 찾는 사람들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사전투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몇 프로 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조작자들이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부풀릴 것인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전국의 329만 표를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국의 모든 329개 선거구에서 여러분들 다 더불당 후보하게 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5% 정도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전국에서 220만 표의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국의 329개 선거구에다가 경합 정도에 따르면 적절히 여러분들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 압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여러분들 서울 49석 경기도 58석 인천광역시 13석입니다 그중에 4석밖에 차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번에 제약회의님 말씀은 본인이 이런 선거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관계없이 그냥 처음에 방송 송출용 프로그램이나 발표할 그냥 선거 여러분들의 결과표를 다 엑셀작으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자들이 찾아가지고 개표 상황표에서 밤을 새면서 방송 송출을 하고 표를 세고 하지만 다 뭡니까 그냥 쇼쇼쇼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미리 다 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4월 11일 총선이지만 4월 11일에 4박 5일 전인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에 뻥튀기 된 사전투표일만 발표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다 기획을 해가지고 329 선거국에서 시간별로 뭡니까 선거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다 이런 작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첨부된 또 하나의 여러분들 테이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2017년부터 대선부터 선거 조작의 완벽한 제도로 편법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통계적 법칙에 위반되는 조작된 선관위 발표 득표수 데이터가 8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의 필적할 정도로 가장 저런 엑셀 작업을 가지고 많이 분석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5천만 국민이 10년간 멍청한 국민으로 살았던 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멍청한 국민이 되지 맙시다 개표 방송을 보면서 진짜 개표 방송인 줄 알았는데 조작이었으니 더 이상 멍청이로 살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사전선거의 편법 운영 역대 8번의 선거에 선관위와 더블당의 합작으로 추정되는 사전 당일 득표 득표율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선거 데이터 분석상 맹백한 조작입니다 사전선거 실시의 결과 선관위와 더블업류당의 선거 조작 수단으로 사전 득표가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더블업류당의 장기 집권의 도구로 선거가 발악하고 말았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부존재로 인해서 선거에는 반드시 선거인 명부가 비치되어야 된다는 선거의 기본 원칙이 파괴됐습니다 부정선거수단의 사용 qr코드 투표지 분류기 등 부정을 감추기 위한 편법 사용 조작 및 가짜 투표용지 투입 등 이렇게 할 밖에야 선거마다 수천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렇게 할 밖에 뭐 하려고 선거하는 이야기죠 엑셀 작업 가지고 뭡니까 한두 사람이 다 미리 정해놓고 그냥 그날 공유를 해서 국민들 다 쉬고 북조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조선 선관위가 만수동구에서는 누가 당선됐습니다 무슨 뭐 근강동에서는 누가 당선됐습니다 그렇게 발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표 다 만들어가 여러분들 다 뭡니까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 이 하국본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국본동 하국삼동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 더블당이 65.6 국민의힘이 29.9 당일 투표는 더블당이 43.2 국민의힘이 52.2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43대 52가 나왔는데 사전투표에서 65대 29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국육동은 사전투표에 65대 30이 나왔고 사전투표에 45대 50이 나왔습니다 이런 미친 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뭐죠 사전투표에서 하국 1동에서 더블당이 52% 국힘당이 42%가 나왔는데 당일 투표 사전투표에서 65대 30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하국삼동에서는 더블당이 여러분 당일투표에서 43대 국민의힘이 52가 나왔는데 사전투표에 65대 29가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데이터를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대법관들이 이런 입을 다 담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언론들이 다 그렇게 입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렇게 입을 담을 수 있냐 이번엔 또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조작을 여기 보시게 되면 17.2%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16.5% 한 거 아닙니까 두 개 더하게 되면 거의 한 34. 몇 프로니까 한 35% 정도 사전투표 투표에서 조작을 한 거죠 이걸 여러분들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에 관해서 기대할 것은 전혀 없다 이야기죠 그리고 그 양반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일당 지배체제 세력들한테 팔아먹은 거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다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때는 주인 대리인 문제에 입각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권한 권력을 위임할 때는 선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를 여러분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2021 총선이 끝나고 여러분 더블당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그 주변에 몇 사람들이 뭡니까 악소리 내겠습니까 국민들 가면 퇴반은 다 입 다물 겁니다 꼴 좋다 이렇게 하겠죠 악과 타입한 그런 지도자들의 말로를 보겠죠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들이 아니고 국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죠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지배하여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들 모르는 세월을 그렇게 떠미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참 좋겠죠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또 제가 사과방상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고쳐가 못 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원래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는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지만 그냥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 건 수령 속으로 뭡니까 쳐박는데 윤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와 언론계와 대법관들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본인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뭐죠 수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 나라가 될지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선거 부정을 전체 다 이렇게 해부해 가지고 속속들이 밝혀낸 것이 우리 이제 상반기에 마무리 됐던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를 다루고 4권이 여러분들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룹니다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한 달 전부터 한국인이 쓴 아주 귀한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또 현재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그런 대결구도를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 한 지적 도전을 해보셔도 아주 귀한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